나는 착한법상TV의 참모총장이야. 오늘은 내가 나와서 지금 시작한다. 먼저 양갈비집소스 만들기 정수물간장 설탕즈란식소를 4대4대1대1대0.5 비운거 만들어. 청양고추 폭탄포화. 이란 커밍도 준비. 이제 친구들도 불러볼까? 프렌치렉 올리고 소금도 솔솔 뜨뿌려. 뒤집어주고. 양갈비 친구들도 휘. 가슴 바베큐들이 적극 추천. 고기가 너무 익으면 퍽퍽해지니까 조심해. 양갈비구이 완성. 이제 먹어볼까? 캬. 좋다. 굿. 지금까지 착한법상TV의 참모총장이었어. 다음에 보자.